올해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코스피에 상장하는 두 번째 기업으로 주목을 받은 수산인더스트리가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마감됐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의 시초가는 공모가 3만 5천원보다 5.71% 낮은 3만 3천원에서 시작돼 시초가 대비 1.5%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앞선 수요 예측에선 총 339곳의 기간이 참여해 경쟁률은 130대, 37대 1로, 일반 청약에서 통합 경쟁률은 약 3.4대 1로 집계됐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1983년 설립돼 주요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 플랜트의 설비 가동률 제고와 불시 정지를 예방하는 발전 플랜트 종합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4개의 발전 정비 사업소를 통해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설비 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